안녕하세요 아트비트 감독 김윤석입니다 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최근에 머리를 아주 망해서 모자를 좀 쓰고 나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아트비트에서 활동할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주 짧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멤버 모집은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AB 프로젝트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A2B 이렇게 두 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본인이 활동 가능한 팀을 선택하면 되겠죠 지원 자격입니다 우선 춤을 좋아하고 영상 찍는 걸 즐길 줄 아는 사람 해야겠죠 나이는 2022년 기준 16살 이상 즉 07년생 이상 지원 가능하고요 거주 지역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각 팀의 활동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발하게 연습과 촬영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 방법입니다 아래 더보기에 제가 지원 양식을 써둘 거예요 우선 이걸 복사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 혼자 나오는 춤 영상 두 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공연 영상은 안되고요 한국은 무조건 케이팝 커버 완곡이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 나머지 한국은 제한이 없어요 케이팝 이어도 괜찮고 안 이어도 괜찮고 1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상은 휴대폰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이 좀 잘 보일 수 있게 마스크를 벗고 가능한 밝은 환경에서 최대한 높은 화지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 준비한 두 가지를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하는 팀을 꼭 구분해서 보내주세요 구분하는 방법도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휴대폰으로 요즘 메일 많이 보내주시는데 전송 과정에서 영상 화질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보이면 아무래도 좀 판단도 잘 안되고 불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1년 12월 26일 일요일까지에요 혹시 이번 오디션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비슷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트비트 새로운 멤버 모집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안녕